차량을 꺼줘도 되겠고요. 앞에 보이시는 파란색 나박본이 106점 전에 있죠. 이게 브레이킹 포인트예요. 여기서 브레이킹을 하시면 차량을 꺼줘도 하지 않습니다. 브레이킹을 하시면 차량을 꺼줘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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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량을 꺼줘도록 하시면 차량을 꺼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직선에서는 약 4등 및 400마력 정도 느껴보겠습니다. 직선에서 나오자마자. 조용히 좀 더 화려하게 됩니다. 하늘색 해았어. 불편함을 꺼줘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 자체로 오븐. 저번이 브레이킹이에요. 브레이킹 하دة 오르실에 연석 하늘색 핸드. 뒤무늬가 옮는 연석을 가질 때 잘해 보시면 안되겠습니다. 가정하듯이 차량에 좀만 거리 좀 걸려주세요. 경선을 가시면 차량의 장면을 꺼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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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